마트 마트 갑니다 오 얘는 구름이 다 사라졌네요 구름이 없어요 벌써 일몰 시간이 되어서 해는 지고 있고 사람들은 산책을 나와서 다니고 있네요 여기는 1단지에서 3단지로 넘어가는 브릿지 달입니다 저 멀리는 구름이 잠깐 떠 있네요 이쪽은 전혀 구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밍 3단지입니다 여기 커뮤니티 인데요 여기는 게스트룸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은 화난이 정말 정명하네요 3단지는 아주 아기자기하게 조경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는 동으로 만든 조각물입니다 제가 추석 전날 이곳을 지나갔고 지금 한 달만에 이곳을 지나갑니다 밖에 나오지 않아서 잘 다니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제가 비용 제조상에 들려 서퍼마약을 한번 사겠습니다 여기서 가끔씩 식재를 사러 오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안주하게 되니까 어, 이렇게 사는 뭐 financier 그러나 고기의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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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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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동북대학교 병원 건물이고요 위앞에는 아직까지 추수하지 않은 벼가 이렇게 있습니다 쌀남죠? 저는 쌀을 너무 좋아합니다. 밥을 좋아하는거죠? 하늘은 핑크색으로 저녁노을이 형상됐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억교 한반병과 양반병이 야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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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있나? 제가 야겜을 밖에서 처음 찍습니다. 늦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네 저녁놀이 아직 남아있네 짠 다리는 네